안녕하세요. 미국 조지아 애틀란타의 자네 틀마입니다. 오늘 영상은 12월에 두 아들이 코로나에 걸렸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큰아들은 2차까지 백신 접종을 했고요. LA에서 집으로 출발하다가 친구네 집에 들러서 같이 오기로 했는데 그 친구네 집에 가면서 코로나에 걸려서 2주간 친구네 집에서 쉬었다가 오게 되었고요. 얼굴도 못 보고 전화통화로만 매일 연락을 하면서 정말 가슴 졸리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었죠. 근데 큰아들이 2차 접종까지 해서 그런지 평소 감기에 걸리면 항상 목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목감기처럼 코로나가 왔고 열은 그렇게 높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희 아들 같은 경우 100도를 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심은 됐었죠. 그래도 계속 목이 아프다 그러고 약간 이렇게 몸살기처럼 아프고 5일 정도 저희 큰아들은 아팠던 것 같아요. 그리고 테스터기를 사용했을 때 10일 됐을 때까지도 두 줄이 나오니까 여기서 올 생각을 못하고 계속 쉬고 있었고요. 11일차 되었을 때 아주 흐리게 두 선이 나왔고 그래서 12일차 됐을 때 집에 왔고 집에 와서 문 앞에서 테스트를 다시 했을 때 딱 한 줄 나오는 걸 확인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희 집에 이제 엄마 아빠가 한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든 최대한 안전을 확보를 해야 됐으니까요. 둘째 아들 같은 경우는 집에 와서 3차 접종을 하고 이틀 만에 코로나에 걸렸어요. 친구들하고 극장을 가고 볼링장을 가고 하면서 아마 올맞던 것 같습니다. 작은아들은 집에서 자가격리를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렌치하우스 단층이기 때문에 층이 나눠져 있지 않아서 더 걱정스럽고 좀 위험했었어요. 부모님도 계시고 나이가 많으시니까 80 가까이 되시고 하셔서 혹시라도 올맞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방역에 아주 신경을 썼고요. 마찬가지로 신랑하고 저도 카페테리아를 하기 때문에 특히 신경을 썼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작은아들이 걸린 날 마침 저희가 그때 4일 동안 가게 문을 닫을 때였어요. 연말 때문에. 그리고 저도 한국학교도 끝나고 또 동문회도 끝나고 그래서 사람을 만날 일은 크게 없었기 때문에 조금 안심은 됐었습니다. 코로나에 걸렸을 때 가장 먼저 저희가 구매한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저희는 지금도 좀 여유롭게 구매를 해서 가지고 있고요. 혹시라도 코로나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당황하실 수가 있어서 도움이 될까 하고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한국에서 과산화수소수라고 부르잖아요. 상처를 났을 때 소독하는 이걸로 저희는 온 집안을 다 청소를 했고요. 아들이 저녁에 밤에 12시 넘어서는 방에만 있으면 답답하니까 운동을 가라고 했어요. 그럴 때 아들이 불을 켜고 나가고 하는 손잡이들 이걸로 다 뿌려놓으라고 했고 아들 옷도 따로 이걸 뿌려서 담가 놨다가 세탁을 하고 그리고 또 수시로 오는 집에 사람 손 닿는 것 터치하는 것은 이걸로 매일매일 닦아줬습니다. 한 통에 99전 할 때도 있고요. 샘스에서는 두 통에 1사고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물걸레에다가도 저희는 넣어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온 집안 물걸레 청소도 이 과산화수소를 넣어서 물 대신 사용을 해서 했습니다. 아마 10개씩 매주 구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심리적으로 마음에 안정도 되고 CDC에서도 권장하는 소독약이고요. 그리고 준비한 게 이부프로펜이에요. 열과 진통 둘 다 잡기 위해서 준비를 했었고요. 그 외에 또 밤에 잠이 안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감기약도 나이타임 저녁에 먹는 거 준비를 했고 목이 아플 때 먹을 수 있게 한국산 용각산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집에서 방 안에만 갇혀 있으니까 소화가 안 되니까 먹을 수 있게 소화제 혹시라도 스트레스로 인한 설사에 쓸 수 있는 정로원 같은 지사제도 준비를 했고요. 따로 식사를 해야 되니까 일회용 용기들, 젓가락, 접시, 숟가락 이런 것들을 좀 풍부하게 준비를 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쟁반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과산화수소소로 뿌려놨다가 한 15분 후에 다시 닦아서 사용하는 그런 방식을 했습니다. 혹시나 전염이 되면 안 되니까 부모님도 수시로 검사를 했고 저희도 가게 가기 전에 또 검사를 해야 하고 하니까 이 테스트기를 많이 구매를 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하나에 9,99 또는 두 개에 16,99 정도 해서 굉장히 비쌌거든요. 각자 방에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집에서도 마스크를 썼습니다. 물론 아들하고는 전화로만 대화를 했고요. 방문 앞에서 마스크 쓰고 문 닫혀있는 상태에서 대화를 했고요. 그래도 이게 KF94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니까 꼭 구매를 해서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테스트기를 나라에서 준다고 해서 신청했는데 아직 못 받았고요. 약국에서 다 물어봐도 돈 내고 사야 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보험 처리로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2월 달부터 오약국에서 보험 처리해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희소식이에요. 이거는 코에, 코에다가 깊숙이 넣어서 코, 콧물이나 이런 게 묻게 해야 돼요. 해보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담가야 돼. 그리고 나중에 이거를 담가서 검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찢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빼서 코에다가 이걸 누가 해줘야지 깊게 데려가나? 자기가 해야지, 엄마. 남이 해주면 찔르면 안 되지. 한 2cm 이상 들어가야 돼. 엄마가 느낌에 너무 깊지 않게. 살살 돌면서 해. 살살 돌면서 해. 주변에 엄마. 살살 돌리세요. 한 2cm 이상 들어가야 돼. 너무 깊이 하지 않으면 안 해도 돼. 살살 돌려서. 한 2cm 들어가야 된대. 제가 거기다 넣어서 1분 이상 있는 거예요. 그냥 꺼내서 꺼내자마자. 여기 방향 있잖아요. 화살표 방향. 그거를 거기다 담그세요. 잠가서 이렇게 돌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잠깐 담가 놓으세요. 그렇게 담근 다음에 두 줄이 나오면 파란색, 빨간색 두 줄이 나오면 양성, 코비드. 10분 정도 놔두고 그래서 두 줄이 나오면 걸린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파란 거 한 줄이 나오면 음성, 안 걸린 거야. 근데 핑크색이거나 줄이 아무것도 없으면 다시 검사해야 돼. 제대로 안 된 거래요. 그러니까 10분간 있다가 10분 후에 뵙겠습니다. 파란색. 아빠 한 줄. 한 줄 나왔잖아. 10분 있다 꺼내서 보면 줄이 보여요. 지금 파란색이 있기 때문에 엄마는 코로나에 안 걸리셨습니다. 제가 5월에 찍은 H마트 영상인데요. 오약국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H마트 옆에 오약국 이사를 했고요. 거기 가시면 백신 다 맞으실 수 있고 거기서 보험 처리해서 코로나 테스터기 무료로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가서 무료로 받아서 몸에 이상이 있으실 때 검사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상비약도 구매하시고요. 오늘은 이렇게 아들들 코로나를 통해서 필요한 것들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코로나 걸리지 말고 우리 모두 건강하게 지내도록 해요. 감사합니다. 애들맘이었습니다.